수연씨 뭐야? 아 미친 좀 가세요 제발 돌아와요 더 잘해줄게요 내가 지긋지긋하다고요 질렸다고요 혹시 전 남자친구인가요? 고깃집 사장님이요 왜 안 와요 우리 가게에 더 잘해준다니까 지긋지긋해요 숯불갈비 질렸다고요 이렇게까지 한 가게를 먹여 살리셨네요 그래도 한강이니까 선상에서 바람 좀 쐴까요? 일로 와보세요 그래도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 유식씨 왜 이렇게 자꾸 높게 줘요 수연씨 드리는게 아니라요 갈매기 주는거에요 갈매기 갈매기 잡개요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